당구로 집 쌌어요. 삭삼아. 어디죠, 여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굴렀어요? 어디 황토방 같은 일인데. 이상미. 이상미. 어? 아니, 여기 당구장은 황토방 당구장이야. 아니,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당구장이더라고. 여기는 우리를 왜 부른 거야, 당구장은. 넌 당구도 못 치잖아. 여기 엄청난 고수가 사신대. 아, 진짜? 여기를. 근데 원래 고수가 많지, 동네마다. 많은데 우리를 왜 부른 거야, 근데. 3대3으로 대결을 하자는 거야, 도한이 형이. 그 형이. 그 형하고 얘기해서 매치를 한 거야? 그 형, 이 동네. 그 형은 이 동네 살잖아요, 형. 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 그래서. 야, 그리고 도한이 형 어딨어? 오시겠어요. 올 거야, 아마. 야, 도한이 형한테 얘기해야지. 그 형이 지금 당구 칠 때야? 어? 엄마 걱정하고 말이야. 그때 갔을 때도 걱정했잖아, 장가 못 간다고. 왜 지금 당구 칠 때냐? 아, 나 그 형도 보면 참. 도한이 형님은 몇 살이셔? 도한이 형? 6인가? 그럼 아직 안 갔죠? 안 갔어. 갔는데. 갔다 왔는데 되게 어설프게 갔다 왔어. 아, 그래? 그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 그래? 그때 이혼 당했어. 아, 그거는. 약간 쌤이야, 쌤이? 쌤이야, 쌤이? 쌤이야, 쌤이? 근데 네가 우리를 여길. 지금 조합이 이게, 당구 조합이 맞아? 형 믿고 한 거잖아. 형 한, 형 300인데. 우리가 아무리 못 치면 어때요? 이 형 내가, 이 형 진짜, 이 형이 연예인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당구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 형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구 계속 쳤으면 이 형은 아마 국내에서 활동 안 했지.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알바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해서 본 거지. 그거를 지금. 이 형이 내가 그 정도인 걸 알거든. 이 형은 거의 선수야. 재훈이. 얘는 왜 불렀어? 아니 형, 3대3 싸움이면 나를 부르지. 당구야, 나를 왜 부른 거야? 아니, 난 기본적으로 종국인 당구 칠 걸로 생각했는데. 볼이 없잖아. 종국인 샌드백만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진짜로 나 어릴 때는 형 고등학교 때 진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일 때 학교보다 당구장이 더 오래 있긴 했어. 아니, 근데 지금이야 형 당구장이 스포츠고 이게 스포츠 뭐 스포테인먼트 클럽 같이 돼 있지만. 우리 때는 그냥 깡패 대집합 소리 했어. 깡패 대집합 소리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됐고. 아니, 형. 진짜 나 사실 이거 형이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아버지랑 당구장을 갔다 왔어. 진짜? 처음으로? 어. 아니, 아버지가. 야, 너도 아버지 이겨서 뭐 할 거야? 아니, 아버지가 자기가 좀 치셨다는 거야 옛날에. 승부욕이 아, 나 진짜. 와야 될 게. 이런 느낌.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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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뭐? 어머님이. 아, cheg 저게 당구친걸 봐가지고 도하하님한테 한번. 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네, 형. 너를 한 번 먼저. 그 좋은 볼라구요. 제가 연관을. 아,이fly. 조금 잘 치는 사람인 것처럼. 선생님 당구 수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당구를 친 지가 50년 됐어. 아, 진짜? 어머님도 당구 치시고. 당구 부부야, 당구 부부. 아, 진짜? 우리 집사람인데 같이 옛날에 당구 좀 치고 그랬어. 내가 옛날 총각 때. 옛날에 매일 치면서. 내가 총각 때. 우리 신랑이 옛날에 당구장을 했었는데 내가 잠깐 1년 동안 봐줬어, 경희로. 우리 사장님, 경희 아가씨. 아, 경희 아가씨. 사연이 많아요. 1980년도에 당구장 하셨으면. 아, 형 오늘 당구를 매시나 친다고 개인 큐를 갖고 다녀요. 아, 정말 진짜. 나 연예인 당구단에 있잖아. 개인, 개인 큐를 갖고 다니시네. 저거 일단 굉장히 애정이. 도안 씨도 키거리가 좋더라고 내가 한 번 쳐봤거든요. 키거리가 좋더라고. 잘 쳐요. 아, 그렇다. 그럼 어떻게 대결 한 번 해볼까요? 네. 아, 그런데 당구를 사실 그냥 치면 그러니까. 당구를 사실 그냥 치면 그러니까. 뭐 내기, 논 내기예요, 밭 내기예요? 그렇다면 뭐 집을 걸 수도 없잖아. 걸으셔야죠. 자기는 집을 걸어. 그러면 탁재훈 씨는 뭐를 걸까? 어, 저녁때니까.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래요? 어, 좋죠, 좋죠. 그런데 그 저 뭐야. 중국집 값은 갖고 오셨죠? 아이고. 자신 있으시고. 20개, 20개의 쿠션 하나. 자, 레츠고. 탁재훈. 좋아. 300. 아, 보자. 아, 가겠습니다. 300푼. 아, 보자. 그 탁재훈이가 잘 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단구로 집 쌌어요. 하하하하. 척 삼아. 심각하시네. 아, 길다. 그렇지. 잘 들어갔는데. 예쁘다. 잘 치네요. 키워리가. 저거부터. 보통. 맞아. 보통 키워리가 아닌데. 그렇지. 아, 예쁘다.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또 끓여서. 이야. 잘 치네. 그러세요? 잘 쳐요. 이거. 이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그냥은 안 치워. 너무 어렵게 치웠어.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그냥은 안 치워.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그냥은 안 치워. 그럼. 아이고, 그냥. 됐어. 오, 갔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아, 진짜. 집값은 해야죠. 근데 잡았네. 아, 단발 잡아버리네. 오케이, 좋아. 근데 잡았네. 아, 단발 잡아버리네. 가렸어. 가렸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렸어. 이야. 빨간 공을 쳐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응?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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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오오. 오케이. 빠졌어. 오케이. 아, 이게 흘러요. 웃으시다 이렇게 아주. 살살 스무스하게 치시잖아. 오, 잘 쳤다, 잘 쳤다. 잘하고 있어. 두 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켜봐. 아직 괜찮아. 보통이 아니신데. 잘 돌리시려고? 돌리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센나, 센나? 예, 이게. 원래 잘 치시는 분 뒤에 있으면 공이 와요. 그래요? 그럼요. 공을 모으시면 치기 때문에. 어휴, 야. 형 큰일 나는데, 형 분발해야겠는데? 이야. 소리도 안 나게 치신다. 힘 없다, 힘 없다, 힘 없어. 힘 없어, 힘 없어. 힘 없어, 힘 없어, 힘 없어. 아이고, 아깝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져면. 그렇지, 얇게. 어? 야, 야, 씨. 어? 야, 야, 씨. 뭔가 좀 그렇게 어설퍼. 직접으로 그렇게 치면 어떻게 좀. 그런데 뭐하고 단곱은 비례가 안 되나 보지요? 단곱을 했을란 뜻이 안 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단곱을 그렇게 얍삽하게 쳐. 아니요. 아니 그거 칠걸. 과감하고 쳐야지. 야 이거 어려운데. 도한 씨 파이팅. 도한 씨 잘 치네. 오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어려워. 형. 결혼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결혼이 더 어려워. 한 개. 한 개. 한 개. 하나. 초코 바르고 있는 거지. 네. 허세 허세. 아이고. 어떻게 칠려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칠려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오 라이스. 왔어 찬스. 어떻게 본 거야 길을. 쉬운 공 아니었어. 아니 뭐 이렇게 칠려는 거야. 점점 건방을 떨어야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겠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저런 걸 쳐야 돼. 그래서 원래. 이 분이 궁금해. 이 분이. 어 궁금해요. 어 장갑. 오 라이스. 아이고. 아이고. 보통 아니시네. 포스가. 진짜 잘 쳤다. 잘 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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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분들 잘 치시는데. 아우 잘 치는 거야. 아아. 아니 그런 것 같아. 어머. 동네 분들 다 모이셨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머니. 엄마까지 왔어? 어? 대두환 씨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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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걸 또 싸우셨나 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아깝게 자꾸 빠지네. 야, 이게 빠지네. 그렇지. 아, 이쁘다. 300 맞구나. 아니, 그런데. 나 칩니다. 네. 일어나시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도한 씨 파이팅. 야, 이거 육수. 오, 잘달이야. 잘해. 이거 애매하다, 이거. 쉽지 않아, 애매해. 애매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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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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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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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니, 형. 옷을 이렇게 잘하자. 얘가 어려서부터는 머리가 추웠어. 얘가 어려서부터는 머리가 추웠어. 형 만두면 100점 맞이 오고. 지금 이제 두 개 쳤는데. 폭풍천장에. 잠깐만. 엄마. 머리 좋은 우리 아들 잘 돼, 잘할 거야. 아니, 형, 형 어머니 기운을 받는 것 같은데. 둘이 형, 형, 형. 들어갈까요, 안으로 형? 어떻게 안 들어가죠? 길게 돌리네. 어, 이거네. 아, 밀렸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네 개 나왔다, 네 개. 네 개 나왔다, 네 개. 이거 불어야 돼, 잡숩거라. 먹고 해야 해. 시가 나는데 그걸 뭐하러. 아우 맛있겠다. 아 이거 당분하에서 먹은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네. 아우 야. 아우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진 팀도 다 드시는 거예요? 진 팀도 다 드시는 거예요? 진 팀은 냄새만 맡아야죠. 형 형 형 어디서. 나야? 뭐? 짜장면 먹을 시간이 없네. 어떤 거야? 이거? 많이 추가 있으시더라고. 끝내야지. 홈그라운드에서 2.27. 재영이 형 이거 한 4개 만들어야 돼 4개. 응 그래? 됐다. 응 그래? 됐다. 그렇지. 아 그게 바깥으로 빠지네. 이야. 심각하셔 지금. 어르신은. 아 그렇지. 아 깡패 다니고 왜 이렇게 몰려다녀. 에이. 잘 치네. 박삼아. 이제 두 개죠 뭐. 아니 그걸 빤다고? 왜 그래. 형 저기 여기 저 벽. 아 이것도 가져오려고? 아 이것도 먹으려고 그러네. 역시 300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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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 마을의 오늘 축제 분위기구나. 야 이거 참. 저희들한테 지시면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실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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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키워줘. 그래. 뒤로 맞게. 그래. 뒤로 맞게. 이리로 맞아야 되고. 이제 이제 마지막은요. 저 벽면에 세 번 이상 맞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최소 세 번 이상. 재밌다. 됐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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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게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다행이래 어머니가. 야. 어. 그때 또 구취 한마리 돌아갑시다. 몇 개 남았어? 3개. 자, 뭔데? 난리. 앞서. 짠장이지. 있어, 왜? 어, 잘 쳐요. 잘 쳐. 굿셔. 굿셔. 형, 금지에 쫓아오셨어. 가정서, 푸시어, 파이팅! 아니, 되게 잘 치시는데, 어떻게? 끝나겠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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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이거 어렵지. 아, 길어, 길어, 길어. 뭐 하시는 거죠? 일로 쉴까? 에? 일로 걸어? 네. 아, 이게 잘 안 걸어. 이게 애매한데. 아, 그래? 어, 부럽네. 그런 거만 부러워. 자! 그런 거만 부러워. 자! 됐다! 야! 야! 맞았어, 맞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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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어. 야! 아쉽다, 아쉽어. 아쉽다. 아, 너무 타들면 잘 먹고. 아, 뭐야. 아니, 뭐 좀. 아쉽다. 장가더리나 들지. 장가더리나 들지. 장가더리나 들지. 장가더리나 들으라고 그러세요. 아, 우리 디렉터. 아, 그게. 아, 그게. 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아, 이런 거만 잘하면 뭐에 장가더리나 들으라고. 그냥 노는 건데, 여러분. 맞아요, 선생님. 장가더리나 들으라고 그러세요. 장가더리나. 아, 여기서도 또 장가 얘기하십니까. 아, 듣기 싫어. 아니, 여자친구 없어요? 종국이는 갈 수 있는데. 안 가? 안 가는 것 같아. 아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게. 여자가, 여자가 의외로 이렇게 팔뚝 두꺼운 남자 싫어해요. 아니, 종국 씨 너무 짠돌이야. 아, 저. 짠돌이 아니에요. 아니, 종국 씨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안 해요. 화장지 가지고 그렇게 막 몇 개 쓴다고 그러지 마. 화장지는 아껴야지. 돈은 안 아껴어도 돼. 화장지 아껴서 차라리 명품 백을 하나 사주지. 그게 낫지. 화장지 아껴서 백 사려면 2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갔다 왔으니까 후회는 없잖아. 너무 잘. 저 종국이가 못 가서, 종국 씨가 못 가서.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은 가야죠. 응, 한 번은 가야 돼. 갔다 와서 돌싱이 되더라도 갔다 왔대. 어머님 자식들은 그 장관에. 다 갔죠. 갔어요? 우리 애들은 다 가서 미국에 애틀란트 가서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그 리틀 야구단에 가서. 저기는 딸만 계셔. 갔어요. 시집가, 딸도 시집가셨네. 기공사. 기공사. 그리고 사이에는 군인. 아니 형, 그 교장 선생님이랑 어떻게 됐어요? 아니 형, 그 교장 선생님이랑 어떻게 됐어요? 어? 끝났어. 어이구야. 혼자, 혼자 좋아하다가. 그 부분이 계속해서. 교장, 교장 선생님이랑. 얼마 전에 얘기했다가. 저기 오빠로만 지내자고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내가 그랬어. 오빠로만 지내자는 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끝났어. 그냥 좋은, 좋은 사이로만 지내기를. 아이고, 물이 짙는다 지금. 지금 엄마 지금 약간 뚜껑 날아가신 것 같은데. 오빠는 영원한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애가 또 착해. 착해, 착하지. 너무 착해가지고. 이 착해가지고 그냥 남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가 협조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하든지 머리도 좋고. 머리 좋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머리 좋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공부만 하면 1등가 해서 또. 아 진짜. 얘가 저기 저 100점 마저 오는 거는 배배를 해도 된다고. 우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에휴, 콘서 님은 막. 죽으나 사나 그냥 도완 씨 그냥 장가 가는 걸 목적을 내고 저렇게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은 던데이. 그래, 저기 최성국. 들어주실 만은데 지가 그렇게 빠트를래. 어머님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시니까 저희 아들들 개인 기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아 지금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엄마. 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탁재훈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탁재훈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정 프로를 갖고 줘 원하는 가운데 있어. 기획은 우리 마음대로 세울지라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압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정 프로 세계를 고정 프로 세계를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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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좋은 은혜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하하하하. 윤종국 사랑하는 귀한 아들. 윤종국 사랑하는 귀한 아들. 결혼을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고. 하하. 또 하는 일도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고정 프로 세계를 고정 프로 세계를. 하하하하. 줄이라는 얘기야 엄마. 6개는 해야 돼. 하하하하. 줄, 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상민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저러고 있엄나이다. 올해 안에 그 지긋지긋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더래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올해 안에 다 갚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나나 신경 써. 왜 딸한테. 나나 신경 써. 아니 나 맘만. 아니 새벽기도 하고 뭐 하는데 또 해.